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소식 영수회담입니다.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진의 2차 준비 실무 회동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 여러 소식이 나오면서 영수회담 준비가 금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음 주면 영수회담 개최가 유력하다는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상황 요약해드리면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주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하지 않다.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오전 3차 준비 실무 회동도 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어제까지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거 영수회담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많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제 2차 실무진 만남이 끝나고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1차 만남에서 제안한 의제들을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들을 대통령실이 검토해서 의견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회동이었다라고 말했고요.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의제의 조율을 두고 난항에 빠져 있었던 터라 이번 조정에는 영수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의제를 조율하기 앞서 일단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양측의 뜻이 모아진 걸로 보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두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슨 얘기든지 일단 만나서 하자. 민생이 우선이다. 이런 데에는 얘기가 좀 좁혀진 것 같으니까요. 빨리 만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목받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어제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셨다고 해요.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야권 공조를 논의하기로 뜻을 보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찬이 끝난 뒤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또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만남이 특정한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한 자리는 아니었고 편하게 덕담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또 앞서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하기 전에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 열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만남이었고요. 또 회동에서도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던 걸로 전해집니다. 어쨌든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양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만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전화긴 했는데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 맞붙어서 안타깝게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8위 올림픽 축구 예선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졌습니다. 2024 아시아 축구연맹 한국 23세 이하 유23 아시안컷 8강전에서 황선홍호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충격패를 당했는데요. 어제 경기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인도네시아와 2대2 무승부였는데 승부차기에서 10대11로 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극적인 4강 진출로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이번 경기가 참 특별했던 게 한국인 두 감독이 이끄는 경기였잖아요.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경기가 끝난 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참한 기분이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될 것 같죠. 조국인 대한민국을 딛고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쓴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 같은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준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 많았고 대단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2018년 월드컵 때 긴급 투입되면서 월드컵까지 지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감독을 맡게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감독들은 이렇게 항상 금방 썼다가 평가를 내리고 금방 또 다음 갈아치우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4년의 시간을 기다려줬고요.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감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꼭 뛰고 싶었을 텐데 그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게 축구대표팀이 탈락하면서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단의 규모가 200명 이하가 될 거라고요. 네. 올여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 200명을 채우지 못할 걸로 보여요. 1976년 몬트리올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고요. 또 한국 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도 이번으로서 깨졌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년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겁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게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0년 만이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세웠다라면서 대서특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부터 쭉 진출을 했던 거니까 최휘 아나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림픽 못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유료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요. 유료분 제도가 뭡니까? 네. 일단 앞으로는 자식 버리고 연락 끊고 살던 부모나 부료자 또 폐륜하는 유산 못 받습니다. 유료분 제도 이게 뭐냐면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이 유료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또 폐련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가수 고 구하라 씨 사례가 있죠.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지고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을 나눠달라며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료분 제도를 향한 비판에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유료분을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유료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제 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료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또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 등 폐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등 유료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유산 상속 권리를 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모습과 기능은 바뀌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유료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료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 자매의 유료분 청구권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요. 또 국회는 내년 말까지 유료분 상실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카페나 식당을 가면 온통 이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뉴진스 소속사 어두워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두워 대표와 하이브가 어제 폭로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하이브 측 주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이브는 민대표 주도로 자회사 어두워의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라면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민대표와 신모 어두워 부대표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어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권 탈취 증거로는 민대표와 어두워 부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오후 3시를 조금 앞둔 시간에는 그가 무속인에게 코치를 받아 이른바 주술 경영을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이 무속인은 민대표와 대화해서 앞으로 딱 3년간 언니를 돕겠다라면서 딱 3년 만에 기업 합병되듯 가져오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대표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해서도 무속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했는데요. 민대표가 bts 군대 갈까 안 갈까 묻기도 하고 또 방탄소년단이 없는 게 나한테 이득일 것 같아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민희진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어제 오후 3시 서초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시간 15분 동안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적인 말과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민대표는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희대의 촌극 같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로 나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자료들은 미안하지만 엑스 저시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하이브 사이 불합리하게 맺어진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푸념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오히려 나를 배신했다 나를 말려 죽이겠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가 앞서 주장한 주술 경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 무속인이 자신의 지인이고 그냥 내 지인이 무속인이었을 뿐이다. 무속인인 지인은 곁에 두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 무속인 친구에게 BTS 군대 가느냐라고 물어본 건 에이스인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고 없는 게 나에게는 이득일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 또 뉴젠스 홍보 포인트를 잡아보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견장에서 민대표 측은 논란의 대화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인의 푸념, 노는 얘기, 배우자와 싸운 뒤 한 소갯말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해서는 찬탈 시도한 적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그 일부 보도나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히 좀 격양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욕설이나 아니면 좀 과격한 그런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보신 분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하이브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이브가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민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했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재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나오는 얘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무와 알리에서 구입한 어린이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웅 앵커도 혹시 이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두 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신발 장식하는 그 지비츠라는 게 있잖아요. 정품 가격이 개당 5, 6천 원 정도인데 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는 20개의 천 원대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알리 테무에서 물건 사는 분들 정말 많은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수요가 몰리는 제품군을 몇 개 선정해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우선 유아동 관련 상품 22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와 또 햇빛 가리개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00배 넘게 검출이 된 건데요. 또 일부 제품에서는 납의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또 서울시가 앞으로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테무나 알리에서 물건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쓱 훑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안 오르는 게 없고 다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여러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